자 햄버거 프레니커 갈게요 자 로드르게스 아 붙으면 6,000원 자 이거 나머지 재물인가 자 좋았어 다 재물이야? 아니지 이거 재물 어떻게 하는거야 햄버거 프레니 재물 어떻게 돼 어느게 재물이야 이거 비싼 것도 재물이야 비달하고 뒤말이 재물 아닌 것 같은데 재물인가 내가 또 재물 잘 붙이는 거 알고 또 이렇게 맡겼구나 오케이 자 과연 재물 붙을 것인가 봅시다 진지한 래메 8억 8억 줘요 8억 고인공사님 8억 맡겨줘요 자 재물 갑니다 자 좋았어 어 긴장되네 긴장돼 자 햄버거 프레니 고마워 아 근데 위에 거는 약간 터쓰기 좀 비싸서 돈이 좀 아깝잖아 혹시 추천만 즐겨찾기 안하시는 분도 있으면 좀 해줘요 아직 안하는 사람도 좀 있네 누구라고 말은 안하겠지만 좀 부탁드립니다 자 자 얘 터뜨리고 뒷마리에 붙었으면 좋겠다 뒷마리에 붙고 자 밑에도 붙고 그래 온니매라 맡겨줘요 온니매라 어 역시 붙었어 하필 얘가 붙냐 아이 젠장 아 내가 잘 붙이는 거 알았지 엉뚱한 애가 붙네 아 얘는 터지겠네 아 이거 봐 이거 봐 내 말이 맞지 자 내가 뒷마리에 붙인다고 예언했잖아 아 난 재물 너무 잘 붙여 장난 아니죠 여러분 재물신이야 난 재물신 아까도 뒷마리 아니었나 재물 붙은 거 맞지 아까도 뒷마리야 이거 팔아야지 스케줄 뒤에 한 4-5개 있어요 꽤 많아 자 내가 아 이게 걔야 아 이게 걔야 하하 어쩐지 잠깐만 재물 내가 알아서 3개만 살게 일단 팔고 얘는 내 터뜨리기 싫다 너무 잘 붙어서 상한가에 팔자 자 그리고 몬친이는 재물 사자 자 3개만 터뜨리고 도전 갑시다 자 버블마블 어서오시고 하나 3개만 살게 재물 아 재물이 없어 아이 승질나 좋아 여기까지 3개 딱 되겠다 어 아 이분 돈 장난 아니네 아 이거 안해도 될 거 같애 이거 팔게요 그냥 제가 힘들게 붙이는데 좀 터뜨리기 아까와서 그래요 햄박프레님 이해해주세요 자 3개 터뜨리고 갑니다 아 이분 구단같이 얼마야 구단같이 얼마 없는데 돈은 8억이 다 있네 자 다 팔았나보다 팀 그쵸 자 야식은 라면 자 알겠습니다 팔리면 어떡하지 그사이에 지금 로드리게스 오카 가는거에요 로드리게스 여기 있죠 로드리게스 오카 붙으면 6억 6천 저는 강화 전적이 괜찮아 아 마테였어 와 초대밥 축하드립니다 야식님 반가워요 인사했어 인사 꿀꿀한 반갑고 대도가 질리니 반가워요 또 붙었어요 이 자식들 어우 노재물 축하 대브라이너 자 터짓고 아 인증 필요없어요 믿고 갑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방송 의리방송 아니야 그쵸 울리면 기분 왜 좋다말았어 오케 포인트 쓸게요 포인트 안전하게 씹시다 기분 좋게 해야지 아 좋았어 다 써졌어 음악도 딱좋아 자 갑니다 Are you ready? 5,4,3,2,1,0 GO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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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이게 말이 돼? 이게 말이 돼? 와...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아! 복구도 안 됐어 복구도 안 됐어 너무 하잖아 이거 야 이거 진짜 말도 안 돼 포인트도 썼는데 자 한국님 보네 괜찮아 와 뭐야 이거 자 늦게 오시면 반갑습니다 개망했네 개망했어 격조선인 반갑고 레이블루즈 반갑고요 와 이거 이런 경우 다 있냐 아 미안해요 주인분 아 진짜 어이없다 이거 이거는 반전인데 반전? 이럴 일이 일어날 줄이야 자 이거 6호 갈게요 그쵸 지금 다 터졌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갈대야 자 6호 가라 그랬지 6호 아 이게 터질 줄 상상도 못했다 그쵸? 아 진짜 짜증나네 자 과연 붙을 것인가 이 저주를 풀어봅시다 저주 방금 어이없게 터졌죠 포인트까지 쓰고 재물 3개나 맞췄는데 터졌어 이 드롭은 저주를 풀어봅시다 자 효군이오 반갑고 랩해도 되는 효군이니 반가워요 늦게 오시면 추천과 즐겨찾기 시작 시작 갑니다 아 아 아 5 4 3 2 1 0 고고고고고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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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진짜 안되네 자 이하인이는 나랑 안맞나 봐 아 열받네 열받아 자 미친 복구 나오나 미친 복구 미친 복구 아 복구 다까밖에 안됐어 에이 망했다 망했어